어떻게? 이렇게? 이렇게? 이런 것도 맛있어, 이모. 제일 비싼 거. 알았어. 이것도 굽으니까 더 맛있네. 그런 말에는, 꿀향이라네. 이건 뭐 다 익었는데, 그냥 먹으면 되는데. 이제 좀 있으면 안 푸는데, 내일 모레면 안 푸어. 응, 진짜요. 더워지니까. 원래는 이날도 안 하는데, 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. 너무 넘치고. 우리가 너무 덥기 때문에. 그냥 먹어봐. 뭐예요? 유튜브? 이모 광고? 아니야. 그냥 조용히 해야지. 그냥 더블리 나누면. 지금도 사람 너무 많은데. 사람 많은 것도 듣지만, 괜히 또 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, 안 들면 또 욕하고 막. 내가 뭐 하나 사가올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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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작은 게 3,000원인데, 어떻게 하지예? 어떻게 하지예? 어르신 혼자 드시고 싶어요? 가져가시게예. 가져가시게예. 다 버리네요. 오늘의 두 가지 시간. 칼이 진짜 잘 되네. 엄청 잘 되네. 대기만 해도 뭐. 아니지, 어깨에 힘은 다 들어가지. 대기만 해도. 어깨가 다 내려왔는데. 대기만 해도. 미안해. 이모. 사람들은 그냥 하는 줄 알지. 그래. 힘을 써야지. 아무리 칼이 잘 들어. 그iller이 필요하나, 가먹고 가요. 안 흘려야겠다, 안 흘려는. 안 흘려는. 이거 사러 간다고 기다리라 했다 저 할매 앞에 앉으세요 할매 다 드시어 네 빨리 안 오네 아니 저 밑에 있으니까 천천히 먹고 왜 이맛은 순대를 안 먹고 오시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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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 안 먹는 사람들은 내장만 좋아해 내장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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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고 오시려면 그렇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생애하기 틀려 아래 한 두세에 갖다 드릴게요 아래? 그럼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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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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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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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